왜 한반도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고위도 지역보다 더 추울까? 지역 기후 정보와 함께 그 원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평균을 뒤집는 기후 1편에서 어림의 땅 아이슬란드에서도 레이케비키의 평균 좋은 영하 2도로 서울보다 따뜻하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서쪽, 인간이 살기 어려울 것 같은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 역시 서울보다는 저온이지만 영하 11도로 영하 10도인 화천과 거의 차이가 없는 기온입니다. 런던은 겨울에도 얼지 않은 영상 4도, 모스크바 영하 11도, 북서방향의 레닝그라드 현 상트페텔르부르크는 역시 영하 10도권, 스칸디나비아 최북단 매한 영하 8도, 여기까지만 봐도 놀라운데 다 충격적인 것은 북극에 가까운 스발바르 제도입니다. 북이 81도와 74도 사이인데 영하 9도인 경기도 양평보다 더 따뜻합니다. 이어서 우랄산맥 동쪽의 아스타나와 톰스쿠는 영하 21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톨은 영하 29도, 북쪽의 야쿠츠쿠는 무려 영하 42도, 북극에 가까운 틱시는 10도 높은 영하 32도, 남쪽으로 내려와 일본열도의 설국의 땅으로 알려진 사포르는 영하 12도로 함경도 산악지역보다 약 10도 정도 따뜻합니다. 이어서 알규산 열도 정중앙인 아닥은 영하 2도, 알래스카 인구의 40%가 사는 앵커리지는 화천과 같은 영하 10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80km 거리에 마주보고 있는 웨일스는 영하 21도입니다.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추워진다는 것이 상식인데 화천에서 4,600km 북쪽, 북극기와 맞닿아 있는 유도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가 오히려 강원도 화천보다 겨울 기온이 따뜻합니다. 질이나 지구과학 수업 내용을 기억할 30대 중반까지면 모르겠으나 40대 이상, 더구나 문과 출신이거나 50대 중반 이상이면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최대한 단순화하여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요인은 당연히 태양이겠죠. 태양열이 지구에 와 닿을 때 종군 지구의 특성상 적도 부근은 좁은 지역의 열이 집중되어 기온이 많이 올라간 반면 위도가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열을 받는 미연적이 넓어져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영향으로 바닷물도 기온차가 생기는데 적도 부근은 수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면서 연분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바다 전체의 에너지 평형을 이루려는 속성 때문에 중위도 지역을 거쳐 극지방 가까이까지 흘러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 등 여러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해류는 해저 지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저 산맥 지도로 해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적도 부근에 따뜻한 바닷물이 인도양 대서양으로 들어가 북아메리카 동부 유럽 지역에 열을 전달한 다음 북극해 가까이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닷물이 대규모 빙하가 되면서 얼음에서 빠져나온 연분 때문에 연분은 많고 수온은 매우 차가운 물과 섞이면서 심해 깊숙이 가라앉아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 남극해의 한류와 만나 태평양 적도를 지나 북상하면서 서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북태평양의 커머리 해구에 막혀 다시 남아 하는데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표층으로 올라오면서 반복해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 흐름과 함께 대륙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은 남방구로 흐르는 난류와 남극해의 심층 한류가 아프리카 동부 아라베아이를 돌아 남방구 난류와 결합되는 흐름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열염순환, 심층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앞서 위도우, 열과 염도우, 밀도우 차이완 해루 대순환을 봤는데 하나 더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는 1시간에 1670km의 빠른 속도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면서 무역풍, 편서풍 등 여러 유형의 바람을 일으키죠. 그 결과 표층해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마도 한두 번 이상은 보셨을 해류도 있는데 표층해류는 쿠르시오 등 보신 해류 외에 매우 다양한 해류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의 형성 등 가장 대표적인 바람이 위도 30도와 65도 사이에 부는 편서풍인데 북위 30도 지정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 쿠웨이트, 중국 절강성 0파를 통과하고 북위 65도 지점은 아이스랜드, 레이케비키 북쪽을 지나 베이링해협 남쪽을 통과합니다. 밝은 구간이 편서풍 지대인데 이곳은 런던을 포함한 지중해 초원의 길, 황하 문명, 한만도 등 문명 발원지이자 인구 밀집지대가 집중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듯이 난류가 유럽 서쪽을 통과하면서 레닝그라드, 모스크바 등의 기온이 상승해 오히려 대륙의 중앙과 동북지역 장진호보다 겨울이 따뜻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만주와 한만도가 너무 춥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열에 의해 온도가 변하는 속도, 즉 비열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쯤은 여름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바다로 들어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텐트를 친 잔디밭이나 흙을 걸을 때는 온기 정도만 느껴지다가 백사장이 들어서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워 뜨거워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 바닷물에 닿는 순간 갑자기 차가워지는데 이것을 비열 차이라고 합니다. 역시 개념 정도만 파악하면 흙과 잔디, 모래 등 육지는 태양열에 의해 금방 뜨거워졌다가 저녁이나 날씨가 흐려지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반면, 바닷물은 수온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식는 성질, 이것을 비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서풍과 함께 이런 용인이 추가되면서 내륙 동쪽은 여름에는 뜨거워진 내륙의 열기가 동쪽으로 불어 서쪽보다 더 극심하게 덥고 겨울에는 냉기를 품은 편서풍과 시베리아 기단까지 남아하면서 극심하게 추워지게 됩니다. 북극기에 맞닿아 있는 스발바르 제도의 겨울이 영하 8도인 반면 하을빈은 영하 24도, 매함의 여름이 14도인 반면 하을빈의 여름은 27도, 때로는 35도를 넘어가는 극한 대기가 생기는 이유도 이런 영향 탓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온은 여러 요소와 복합된 결과인데 특히 해류, 바람, 비열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평균의 지도편에서 동북아시아인들이 아메리카도 일왕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 드렸는데 시청자께서 알류산열도 기후나 유빙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환기가 느껴지는 알류산열도는 빙하가 떠다니는 극한적으로 추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는 어떨까? 이미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고위도 지역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아메리카 대륙과의 연결점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겨울평균 최저기온 기준으로 부산 0도 강원도 화천 영하 10도 개마고원 우측 백암 영하 24도 소홍알령산맥의 남단 이춘 영하 26도 대형알령 북단의 시바키 영하 34도 레나강변의 야쿠츠쿠 영하 42도 베르화엔스쿠 산맥과 체리스크 산맥 사이에는 지구에서 인간이 사는 지역 중 가장 추운 오미마코는 1월 평균이 영하 51도 이곳은 영하 52도 아래로 네레가에 비로소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식 최저기록은 영하 71.2도 비공식 최저기록은 영하 82도로 남극보다 7도 추웠던 적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유도로만 보면 북극권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북극에 가까운 페베크 영하 27도 남쪽으로 내려와 오츠쿠 영하 23도 베링에 근처의 안아들이 영하 26도 여기까지가 대륙의 진검다리오 논란이 있는 유산열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기온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캄차카 반도 최남단이다 쿠릴열도 최북단인 세베르 쿠릴스크는 전라도 광주와 같은 영하 4도 알류산열도 중앙에 있는 아다근 영하 2도 열도 생활 중심지로 언돌 유적 논란이 남아있는 어네레스카는 영상 1도 알레스카 생활 문화 중심지인 앵커리지는 강원도 화천과 같은 영하 10도 남쪽의 그레 영상 2도 벤쿠버 역시 영상 2도입니다 이어서 북쪽도 마저 보겠습니다 유라시아와 80km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웨일스 영하 21도 앞에서 봤었죠 내륙에 올드크로 영하 31도 최북단인 베로는 영하 38도입니다 앞서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미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알류산열도가 한반도 중부보다 겨울 평균 저온이 높고 개마고원 이북 지역보다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이유는 난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큰 흐름의 난류 이외에도 작은 규모의 난류들이 지역 단위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고대 동북아시아인들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서를 단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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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